오늘 진짜 약간 보컬 전쟁? 맞아요 우리가 개인기 타임! 한번 가져볼게요 개인기 타임 한번 가 봐야 되는데 우리 포레셀러가 개인기에는 모든 생들이구나 그럼요 신상 개인기를 준비하셨다 신상 있어요? 워떼급 개인기다 따끈 따끈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뭘 좀 먹고 가서요 둥글둥글 왕 감자 깨끗한 감자 2, 3구 준비했어요 어, 이거 뭐하는... 이 공연 팀에 BGM하고 이때 먼저까지 합쳐서 공연 팀입니다 BGM까지! 다 됐어 못 잘 것 같아 헉! 어머! 채원! 그날의 그날 부수 그날의 그날의 세. 포레스트렐라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포레스트렐라만. BGM이 너무 신기했어. 나는 너무한다. 너무한다, 진짜.